후추 사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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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앤 루키즈의 쇼헤이 은석입니다 감사한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뉴욕에 패션웨크를 하러 지금 인천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또 뉴욕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설레네요 진짜 맞아요 진짜 아직까지도 실감이 좀 안 가는 거 같아요 뉴욕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 신기해 자 여기는 뉴욕 거리 쨍쨍한 뉴욕에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게 가고 있는 거겠지? 아 여기서 쭉 가서 왼쪽이다 와 신기한데 오케이 오 뉴욕이 잘 어울리는 남자 오 사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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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스쿠어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익숙한 장면이죠 와 진짜 익숙한 장면이죠 노는 길에 장난감 가게를 왔는데 여기가 약간 나홀로 집에 있는 장난감 가게랑 비슷한데 어어 근데 물어봤더니 나홀로 집에 나온 장난감 가게더라 아 진짜? 그래서 거길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가보자 가보자 와 야 그건 몇? 아 아 손 넣어서 하는 건가? 진짜 같네 진짜 같진 않네 갑자기 키가 난다 이제 포마하라는 미술관이 왔어요 저희가 시효 형이 미술관도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뉴욕 가는 김에 한번 와봤어요 곧 7시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카페에 들렸는데 타임스퀘어를 먼저 가고 그다음에 오마라는 미술관에 갔다가 이제 좀 신라보고 카페에 왔어요 이제 타임스퀘어가 진짜 영화에서 계속 이제 봤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스케일이 역시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아 멋져요 근데 저희의 이제 목적은 내일 뉴 패션위크에서 이제 걸어가야 되겠죠 워킹 해야되가지고 내일을 위해 저희 업무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약간 뭐지 에너지를 내일 위에 에너지를 붙이고 그치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하루였어요 이제 뉴욕의 길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늦어서 내일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실전에서 뵙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忙 pale 다행히 엉덩이 다행히 엉덩이 헉 헉 어 통장 동행 자 헉 아 물 그냥 Nature 뭘 pavement 이렇게 네 이건 뉴욕에 제가 패션이 대를 하러 왔는데 근데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뭔가 제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감상을 느끼고 있고요 좀 이런 컨셉의 마팅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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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머리가 이렇게 모델스러운 머리를 하고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리허설 장으로 쇼 리허설 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오늘 열심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잘하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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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